위드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신직업 행복 코디네이터에 관한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확 풀어드립니다. 정서적 정신적 치유에 적합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행복 코디네이터 오늘 행복 코디네이터의 의미와 핵심 역할을 아시면 아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행복 코디네이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행복 코디네이터 창시자인 국제일빙전문가협회협회협회장 김용진 행복교수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인류의 삶의 질을 파괴하기 시작한 지 3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먹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낙관적 분위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면서 겪은 정신적 정서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손실 등은 여전히 눈덩이처럼 당면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행복 코디네이터를 통한 국민정신건강증진과 국민행복감확산 프로그램의 앞장서온 국제웰빙전문가협회가 국민정신건강과 행복감증진을 위해 다시금 총력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 프로그램 슈퍼바이저로서 20년간 달려온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행복 멘토님들과 함께 더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2020년대 신직업으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복 코디네이터에 대해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기울여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 코디네이터 운동은 2012년도부터 부산사구청과 사상구청 등의 시민교육 요청에 따라 제가 설립한 국제웰빙전문가협회가 명품강사 육성 프로그램으로 힐링 코디네이터 강좌를 시작하게 된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잘살기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웰빙에 대해 고민하고 웰빙을 코칭하는 제가 2013년도의 행복 코디네이터라는 민간작용 명칭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880으로 등록하고 주교제와 보교제를 출판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행복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사구청과 사상구청, 사상여성인역센터, 부산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행복 코디네이터 인턴을 비롯하여 행복지도사, 행복상담사, 행복교육사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에서는 6기에 걸쳐 15주 과정의 행복 코디네이터 2급 준전문가를 진행하였고 전남 순천시청의 초청으로 순천시민대학에서도 16주 과정의 행복 코디네이터 2급 과정을 4차례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행복 코디네이터가 신직업군에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2018년도부터 대학교 교수에 준하는 학력과 실력과 경륜을 갖춘 분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로 임명하여 전국 각처에서 행복 코디네이터 운동을 확산시키게 하였으며 2022년 1월 현재 85명이 행코 책임교수로 임명받아 전국 각처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01 프로그램 특징 행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은 개인별 집단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숨겨진 내면의 강점과 긍정정서 등을 활성화 시키도록 돕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긍정심리학과 행복인 문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대별 상황별 이해능력과 적응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멘토링하는 행복과 관련된 토탈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행복 코디네이터 인턴 3급은 자신이 개인으로서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행복 도우미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행코 인턴은 말 그대로 할까 말까를 맛보는 단계입니다. 짧은 동영상이나 책임 교수님들의 핵심 강의를 통해 매력을 가져보는 단계입니다. 물론 자격증도 받을 수 있으니 이 과정을 머뭇거리는 것은 더 이상 현명한 일이 아니겠죠. 행코 인턴 자격을 취득한 분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행복 코디네이터 준전문가 즉 2급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행복 서포터즈로서 구체적으로 세대별 상황별 분석과 더불어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현장 중심으로 펼쳐나갈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15개 동영상을 수강하면서 행복 코디네이터의 세대별 예력을 증진하고 행복 멘토로서의 자신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행복 서포터즈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 행복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입니다.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는 센터를 개설하여 행코 인턴과 준전문가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육성하며 시민정신건강과 행복감 증진에 앞장섬으로서 치유적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행복 멘토를 말합니다.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 교수를 줄여서 행코 책임 교수 또는 책임 교수라고 칭합니다. 행코 책임 교수는 자신이 육성한 행코 인턴과 행코 준전문가들을 행복 서포터즈 단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 및 관공서와 협력하며 지역 공동체 웰빙과 행복에 구체적으로 활동하게끔 직업군으로 진입하여 행복 코디네이터의 무한대 영역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행복 코디네이터라는 생태계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스로 창업되는 신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비전이 차근차근 아주 조용히 차찬 속에 태풍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겠습니까? 공의 프로그램 효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행복 코디네이터의 멘토링은 특히 전세계인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개인 및 공동체의 부정심리를 치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힐링 솔루션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괴감, 불안감, 자멸감, 좌절감 등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공동체에서 표출되는 불신감, 적대감, 열등감, 분노 등과 같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치유하는데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생활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5년간 2조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재정을 투입하여 국민정신건강증진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행복 코디라는 프로그램으로 정신개조와 정서함양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큰데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행복 코디네이터 이게 가장 효과가 크고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최고의 웰빙 백신, 힐링 백신이라고 하겠습니다. 03. 교육 기대 효과 행복 코디네이터 3급 인턴 교육을 받게 되면 그동안 헷갈렸던 행복과 행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무겁게 만들었던 부정심리를 극복하고 보다 웰빙, 웰리빙, 웰레이징을 하도록 평소에 어떻게 긍정심리를 강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삶에 대한 애착심과 자신감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턴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을 확인하셨다면 인턴에서 머무르시면 안됩니다. 100세 시대에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코디네이터 2급 과정입니다. 2급은 행복 코디네이터 준전문가 교육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행복을 코디하는 준전문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5강으로 구성된 2급 과정을 통해 개론적인 학습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마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등 세대별 이해력을 증진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에게 맞춤 상담 및 멘토링을 진행할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육체적 웰빙, 정신적 웰빙, 사회적 웰빙, 공동체적 웰빙, 경제적 웰빙, 그리고 관계적 웰빙 등의 복합적 차원에서 호마니타스 정신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따스한 인생관을 정립하고 추진할 긍정 파워를 향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전문가 과정까지 하시면서 미래 신직업의 으뜸이 행복 코디네이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협회는 세계 최초로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 1천명을 육성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정보를 얻으신 것은 대단한 행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인생노토를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인생의 모작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차고 존경받는 멋진 웰레이징으로 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코 책임교수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서 범죄 사실이 없으며 정신과 정서가 건강한 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장학 혜택도 드리는 중입니다. 현재 행코 책임교수가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총 400만원인데 그중에 150만원을 한시적 장학금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으므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검색창에서 행복코디네이터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뉴스에서 행복코디네이터의 비전과 활동 등을 실시간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요. 21세기 지성인들이 발빠르게 도전하고 있는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 이 과정이 선생님에게 꼭 맞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행복코디네이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코디네이터가 되도록 문을 아주 간단하고도 쉽게 열어놓았습니다. 우선 첫 단계인 행복코디네이터 인턴은 중학교 1학년 이상이면 남녀노소 학력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행복코디네이터 인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격증 취득비는 12만원이 전부입니다. 큰 부담이 안됩니다. 어쩌면 인생관이 정립되기 전인 13세 즈음하여 가장 먼저 취득한 자격증이 행복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자신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코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가장 보람되고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을 잘 살아가는 웰빙맨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행복코디네이터 준전문가는 행복코디네이터 인턴 자격 취득자 중에서 20세 이상이 된 사람만 온라인 강좌나 행코 책임교수의 강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코 준전문가는 사회복지사 2급에 준하는 실력과 영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행복코디네이터가 병원 코디네이터처럼 직업군에 자리잡게 된다면 지금 취득한 행코 3급이나 2급 자격증은 그대로 전환하여 새로 발급받게 되므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취득비용도 현재는 38만원에 불과합니다. 공호 교육방법 행복코디네이터 교육은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의 행복자격증 사이트 앱 행복자격증 한국에서 유료로 진행합니다. 행복코디네이터 인턴 자격과정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자격증 취득비까지 12만원이고 행복코디네이터 준전문가 2급 취득비용은 총 38만원입니다. 물론 3급과 2급을 함께 신청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책임교수의 일일코칭이나 협회가 진행하는 온라인 그룹 코칭을 부가적으로 받으면서 행복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는 총비용 400만원이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15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므로 250만원의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각 3급, 그리고 행복코디네이터 3급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뿐 아니라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 임명장도 받게 됩니다. 또한 행복자격과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행코 인턴과 준전문가를 육성하게 되면 일평생 높은 수익을 얻게 되므로 노후보장성 노후연금성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행복코디네이터 실제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겠기에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아동청소년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와 정서적 니즈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균형감과 참여의식을 키우며 더불어 행복감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프로그램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멘토링을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욕구만 아니라 사회성과 리더십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소프트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이 멘토링을 통해 아동청소년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훈련받게 되며 자신의 참재력과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강화하며 자신이 참여할 미래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발견과 소통능력 강화와 미래설계를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는가를 멘토 행복코디네이터는 잘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소프트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은 점차 소통능력과 관계 형성능력이 높아지게 되며 더 책임감 있는 삶을 꿈꾸게 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 행복코디네이터 인턴이 되고 나면 자신의 라이프코칭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에게도 행복감 강화와 긍정심리 확산에 도움되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설정하여 실천해 보므로써 더불어 작은 성취감을 얻도록 셀프 멘토링을 진행할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 청년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 취업, 결혼, 출산 등의 포기를 의미하는 M4세대로 지칭되는 청년들에 대한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청년들은 등잔 아래처럼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률이 증가되고 안정적인 취업문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에 이들에 대한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과 자립 등의 고민을 해소시켜줄 뚜렷한 취업문이 열려지지 않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기에 청년층의 좌절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의 청년들의 자아실현의지가 식어지지 않고 강화되도록 꾸준히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안녕감 회복이 청년들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더 꼼꼼한 준비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보노와 같은 작은 참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청년 자신의 존재감을 꾸준히 확인하게 하고 그를 통해 자신감 강화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책임의식 코치에 도움을 얻게 합니다. 더 나아가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는 청년들에게 미래 먹거리가 될 신직업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알맞은 준비를 하게끔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중장년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 2022년도 현재 대한민국 장년층의 정서적 웰빙지수는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연일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년층의 정서적, 정신적 웰빙지수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새해가 시작되면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중장년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퇴직 및 경력단절 그리고 재취업의 난항, 불확실한 노후준비 등이라는 현실적인 당면과제가 중장년의 현재 웰빙지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의 중장년의 웰빙과 행복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행복코디네이터 멘토의 역할은 지성과 지식과 경륜과 정보 등을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하고도 융합적인 멘토링으로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중장년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는 중장년에게 웰리빙, 웰빙, 웰레이징 코칭 등과 같은 차원에서 섬세하고도 구체적인 라이프 코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장년의 정서적 치유와 전인적 휴식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모작해 새 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설계 상담 그리고 마음 근육 강화에 도움될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생이 모작해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중장년의 라이프 코칭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노년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 선생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중에서 저녁이 행복해야 하고, 1년 중에서는 연말이 행복해야 하고, 인생 중에서는 노년기가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여유로움 그리고 즐거움이 전인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평생이라며 가정을 일으켜 세운 성실한 삶을 살아온 노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에 조만간 진입할 우리 사회에는 자이반 타이반 그런 안정적인 노후가 우리 사회를 경제대국으로 만든 어른들에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시비라는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대한민국이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노인절대빈곤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의 좌절감과 분노감, 고독감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인들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상황인 대한민국에서 노인을 위한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2조원을 투입하여 5년간 국민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가운데 자살해방 관련 예산이 높은 편입니다.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이 노인에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자살이라는 현실적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데에도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링은 웰리빙, 웰레이징, 웰다잉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삶이 숨겨지고 잊혀져야 하는 뒷방 노인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보배 그 자체인 경륜가들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활동에 대한 다양한 통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사회참여 및 활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개별적인 웰빙 솔루션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지역사회의 복지관이나 노유자시설, 보건소의 정신건강센터 등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코디네이터 멘토는 지역사회공동체와의 협업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긍정과 존중감으로 바꿔 나갈 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존감 강화에 도움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노인의 행복감 상승과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앞장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행복코디네이터.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서 행복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유자들이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는 현용의 책임교수님이 8기까지 200여 명의 군간부들과 군무원들과 공무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는 금산인구의 1%가 넘는 500여 명이 권숙의 책임교수님에 의해 행복코디네이터 인턴이 되셨습니다.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김한나 책임교수님이 300여 명의 목사님들과 개신교 지도자들을 행복코디네이터 인턴으로 육성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꾸준히 행복코디네이터 인턴 혹은 준전문가가 85명의 행코 책임교수님들에 의해 육성되고 배출되고 있습니다. 행복인문학과 긍정심리학을 토대로 진행되는 행복코디네이터는 국제웰빙전문가협회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직업에 던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행복코디네이터가 으뜸 신직업군에 당당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복코디네이터 인턴 10만 명, 행복코디네이터 준전문가 1만 명, 행복코디네이터 전임강사 5천명, 행복코디네이터 책임교수 1천명을 육성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성구자의 길은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고달프지만 그가 걸어간 뒤에는 발걸음이 남고 오솔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오솔길은 언젠가 신장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통행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복코디네이터가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노후설계로, 아니 인생이 모작으로 가장 손꼽는 최고의 직업이 될 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인생이 모작을 행복멘토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지성인과 리더이십니까? 그렇다면 행코 인턴이 되십시오. 아니 행코 준전문가가 되어보십시오. 아니 아예 행코 책임교수라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최고의 직업인이 되십시오. 선생님의 외래이징에 가장 큰 지침이 될 행코 책임교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국제열빙전문가 옆에 홈페이지에 k&jssnw.stercare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와 직접 상담하시려면 010-7788-2232, 010-7788-2232, 김용진 교수에게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스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선생님의 미래가 확신과 자신감이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행복코디네이터라는 새롭고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생역전, 행복인생을 구축하고자 하시는 멋진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나라 행복선진국 대한민국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신직업 행복코디네이터에 관한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확 풀어드립니다.